이번 시간에 사무관리 표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 표준화에서는 크게 3가지 사무의 계획 및 조직, 사무의 통제, 표준화 그리고 사무환경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무의 계획 및 조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무의 계획화에 관련된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계획화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실 텐데요. 사무계획화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상에 필요한 사무관리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의 방향과 지침 절차를 수립하는 말 그대로 계획과 관련된 사무 경영의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무계획은 물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래 사무 행동 노선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계획화는 조직의 모든 계층, 즉 경영층과 그리고 작업층까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목표의 평가와 산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무계획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측, 즉 계획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표, 즉 경영 활동을 위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기본 목표와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 목표로 나누어서 목표를 수립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방침,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방침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행위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케줄인데요. 해야 할 일에 대한 시간적 순서가 역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스케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무 계획을, 사무를 운영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차는 일을 시작할 때 요청되는 방법, 그리고 예상까지가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무 계획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일곱 가지로 분리를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무 계획의 먼저 요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무 계획의 구성 요소 중에서 먼저 사무 계획의 요건인데요. 자, 사무 계획 요건은 먼저 좋은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성, 그리고 정확성, 타당성, 합리성, 신축성,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은 사무 계획 수립의 계층별 체계는요. 먼저 최고층에서 작업층에 이르는 조직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체계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시 계획에는 구체적 수행 주체, 그리고 책임 소재, 그리고 시행 시기와 순서, 자,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계획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최고층 기본 계획은 전체 사무 계획에 기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 계획 수립의 계층별 체계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계획화 분류입니다. 자, 사무 계획이 수능 능력에 따라서 개별 선정 계획과 그리고 표준 계획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개별 선정 계획은 특정 상황에 응해서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계획을 말하고요. 자, 그리고 표준 계획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그러한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획의 수능 능력에 따라서 개별 선정 계획과 표준 계획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경우가 되겠죠. 역시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사무 계획화의 필요성과 효과입니다. 먼저 사무 계획의 필요성은요. 사무 계획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장래에 발생하게 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예산이나 인력 정보 등의 중복과 낭비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이러한 계획은 성과를 이룸에 있어서 좋아있게 움직여 나가도록 하는 지휘 통제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그리고 의사결정 경로를 수립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무 계획을 했을 경우에 효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사무 계획화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로는 먼저 첫 번째로 인적 물전 자원 그리고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무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하다. 자, 역시 뭐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무 업무의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고 중요한 업무를 중요하지 않은 업무보다 선행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계획적이지 않은 작업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래 보시면은 뭐 이런 시간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의 낭비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더 빨리 선행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업무가 수행되지 않을 그러한 시간적 낭비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무 계획의 수립 절차는 순서대로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첫 번째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그리고 정보 분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전제 조건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안을 구상을 하고 최종안을 결정하는 이 순서대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순서에 관련한 이 수립 절차에 관련한 상세 설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절차 순서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무 계획하에 대상이 되는 사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반복적인 사무 역시 사무 계획하에 대상이 되겠는데요. 자, 급여지급 또는 상품 송장 발송, 전표기, 복사 이런 반복적인 사무도 역시 계획하에 대상이 되겠고 자, 그 이외에 비반복적인 사무로는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들 또는 그 가운데에서 반복적인 성질을 먼저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사무만 계획하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발성, 창조성을 요구하는 사무작업 역시 계획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조직화. 첫 번째로 조직화의 개요와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사무조직도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합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 행동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조직화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직화의 일반 원칙은요. 먼저 첫 번째로 명령 개통의 일원함. 즉, 조직에서 한 사람이 여러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명령 개통을 일원화해서 지시를 내리는 순서가 명확하도록 그렇게 조직화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권한의 위임은 말 그대로 직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도모한다. 그래서 실행 권한은 가능한 실행계층에, 즉 실행이 바로바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행계층에 위임하는 그런 권한의 위임도 역시 조직화의 일반적인 원칙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합리적인 책임할당, 즉 할당되어 있는 직무가 명확하고, 그리고 해결 가능한 불량이어야 한다. 그래서 책임의 경합이나 중복을 피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 사무조직화의 하나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솔범위의 적정화, 즉 관리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나 또는 조직의 수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되는 조직의 원칙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무관리자를 위한 조직상의 원칙입니다. 자, 이 조직상의 원칙도 역시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 원칙은요, 각 부문에 하나 이상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기능화의 원칙, 즉 구성원의 능력이나 또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야 할 일, 그리고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자, 그리고 개인의 원칙은 개인의 경영참여나 또 개인차의 인식, 장려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수행자인 각 개인의 정당한 인식을 보여야 한다. 자, 그리고 책임의식은 하나의 일을 분담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로 권한의 원칙, 그리고 권한 위임의 원칙, 관리 한계의 원칙 등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사무조직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사무조직의 형태들을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사무조직의 형태에 관련한 그 명칭과 그리고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라인조직은요. 직계식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최고 경영자의 명령이 상부에서 합으로 직선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사무조직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형태죠. 가장 단순한 형태고 각 관리자는 담당 부분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기업의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스텝 조직입니다. 스텝 조직은 다시 말해서 기능식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스텝 조직은 근본을 전문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기능 담당의 전문가에 의해서 기능별로 계획되고 수행된다. 자, 그래서 각 작업원의 한 상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각각 다른 통제, 감독자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 감독자들이 다 따로 있어서 기능별로 통제를 받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경영활동이 복잡화되어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래서 소규모보다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적합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라인 스텝 조직입니다. 그래서 직계 기능식 또는 스텝계 직계 조직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전문화의 원칙과 그리고 명령이 일어나는 원칙 전문화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스텝 조직에서 그리고 명령이 일어나는 원칙은 라인 조직에서 보셨는데요. 자, 이런 것들 모두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두 가지의 장점을 살린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 조직의 지휘명령, 지휘명령 계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전문 지식을 조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텝을 둔 조직 형태로 스텝의 권한 및 책임은 조언적 성격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을 적절하게 혼합해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위원회 조직입니다. 위원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부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와 같은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이나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자, 그래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1인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집단토의 방법을 도입한 그러한 형태가 위원회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무조직의 형태가 있다면 이번에는 사무조직에 있어서의 집중화와 분산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조직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집중화와 분산화에 대한 결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는 사무관리 조직의 구조와는 다른 별개로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조직의 형태, 구조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업무를 분산할 것인지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자, 종류별로 역시 나누어 놨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집중화는요. 모든 사무작업을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 집중화는 유사한 활동을 1인 사무관리자의 감독하에서 그 활동의 물리적 처리는 그것이 발생하는 곳에 위임해 준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사무작업의 분산화는 사무작업은 사무가 발생한 부서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사무작업을 하는 부서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집중화와 분산화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어떠한 업무를 처리를 하는지 어디에 업무가 집중이 되고 어떻게 분산을 시킬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계획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사무의 통제 및 표준화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사무의 통제에 관련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 통제라고 하면은요. 사무 집행이 당초 계획한 대로 행해지고 있는가에 여부를 확인을 한다. 그리고 계획과 실시간의 차이를 시정하는 관리 활동이다. 그래서 사무가 제대로 원활히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제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에 성취도를 계획하에 비추어 측정하고 그리고 계획상의 목표 달성을 보정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부터 차질을 시정하는 조치다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정의와 정의한 학자의 이름 함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런 사무 통제하는 방법과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 통제의 방법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사무 통제 방법도 여러 번 우리가 시험에 출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 통제 방법으로 첫 번째 정책 모든 통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정책을 바탕으로 다른 통제가 전개되면서 유지된다. 자, 그리고 예산 즉 관리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모든 계획을 화폐 가치로 나타내 이런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경영 활동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통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초의 예산은 관리적 성과의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요. 조사, 검사, 조회, 평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로 나뉘어서 통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장표입니다. 장표는요. 통제 방법 중에서 가장 강제력이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장표의 설계 및 발행도 통제가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표에 관련된 통제도 하나의 통제 방법이 되겠고요. 자, 집중화는 하나의 집단을 하나의 사무소에 통합시키는 물리적인 집중화 그리고 여러 집단을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서 관리하는 기능적 집중화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동일한 그런 집중화에 관련한 통제 방법이 되겠고요. 자, 절차에 대한 통제는요.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된 어떤 틀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기록에 관련된 통제 그리고 보고에 관련된 통제도 역시 포함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정이나 표준과 기계에 관련된 통제도 있는데요. 자,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수립이 되어진 활동 계획에 따라서 수립이 되어진 일정은 명확한 목표 제시와 효과적인 산출량 통제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은 어떠한 사실에 입각한 표준이 가장 정확하고 손쉬운 통제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무 통제의 방법과 그리고 그 방법에 해당하는 어떠한 상세한 설명들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사무 통제의 절차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무 통제는요. 먼저 첫 번째로 계획 그리고 일정 수립. 자, 그런 다음에 준비, 전달의 단계를 거쳐서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무는 비교, 그 다음에 시정되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게 되겠죠. 자, 사무 통제의 절차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 통제 관리에 관련한 도구입니다. 사무 통제 관리 도구는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사무 통제의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표. 즉, 사무 통제를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를,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특정 업무를 통제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로 감독자가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절차 도표도 역시 사무 통제 관리 도구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전달판이라든지 궤정판 등 이러한 것들도 역시 사무 통제 관리 도구에 해당하는데 자세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쉽게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사무 표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무에 관련한 통제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사무 표준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사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정책 규격 방법,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성 또는 통일성을 가지며 그리고 정확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출입된 표준은 실행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무 표준화를 하더라도 항상 예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예외에 관련한 융통성은 있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사무 표준화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무 표준화의 목적 중에서 첫 번째 목적은 직원들을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용어나 개념상의 통일을 기한다. 자, 그리고 공동의 촉진과 직원의 생산성 향상 및 통제의 강화로 낭비를 줄인다.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항상 모든 사무와 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 그리고 낭비의 어떠한 예산이나 그런 물자, 자원에 대한 낭비가 굉장히 큰 목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작업 구성이 단순화되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역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무 표준화의 대상은요. 먼저 첫 번째로 정책을 들을 수가 있겠네요. 자, 정책 먼저 조직의 일반적인 목표와 그리고 이를 세분화한 목적들을 문서화해서 배포해야 한다. 자, 그리고 기업에서는 각 세부 분야별로 정책 편람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정책에 대한 표준화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역시 재료도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재료들이 모두 다 표준화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계와 비품 마찬가지고요. 인간도 사무 표준화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사람에 관한 침묵도 사전에 규격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직무명이나 또는 직무기술서, 자격증, 채용시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표준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금전에 대한 표준화나 또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 마찬가지로 사무 표준화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무 표준화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양표준, 즉 일정기간 내에 생산되는 작업의 단일수를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양표준 속에 시간표준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관적 표준, 그리고 기술적 표준, 실적 표준, 과학적 표준의 4개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양표준에 대한 표준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질표준은요. 사무 작업의 정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표시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양표준과 질표준 두 가지 다 만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질표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무 작업에 양표준과 질표준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무 표준에 필요한 구비 조건은요. 사무 표준을 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그리고 사무 작업의 내용과 근무 조건을 분석한 다음에 만들어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표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무관리 표준화에 관련한 부분들을 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 환경 관리 중에서 먼저 사무실의 주요 기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사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고 쭉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실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면은 사무작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우리가 사무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사무실은 직무에 필요한 설비, 기계, 집기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한다. 그래서 일의 흐름을 정비하고 또한 쾌적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무실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실 배치 원칙을 몇 가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무실의 위치. 위치 같은 경우에는 행정 또는 경영 관리의 기능적 수행이 용이하는 곳으로 그리고 직무 능력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직원의 노동 의욕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직무 환경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사무실의 경제성 향상 그리고 사무원가 절감, 직원의 노동 이런 것들이 향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무실 위치 선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의 배치 원칙은요. 사무원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또는 연락이 많은 부서를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작업에 편리성을 두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직선적 배치는 작업 경로 단수나 그리고 처리 단계의 상호 결합 용의, 시간의 단축, 인원 증가가가 억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중과 관계가 많은 부서는 입구 근처에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장례 확장에 대비해서 탄력성 있는 그러한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무실에서의 내부 배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실 환경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 환경 부분 중에서 먼저 직무 환경입니다. 직무 환경의 요소로는 실내 조명, 색채 조절, 소음, 소음에 대한 방음 시설, 그리고 온도, 습도 등등이 모두 다 직무 환경의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로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명은 몇 가지로 여러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 조명, 두 번째, 간접 조명, 그리고 반간접 조명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고정된 조명 시설에서 직접 비추는 조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적인 그러한 절감은 있겠지만 눈이 필요해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간접 조명은요. 조명 시설에 반사판을 설치하거나 또는 빛의 방향을 변경을 해서 반사된 빛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추는 빛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부드럽고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가 있겠지만 빛의 양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간접 조명의 단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반간접 조명은 간접 조명의 단점을 보완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빛을 아래로 직접 비추도록 한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실 내부의 소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소음은 지나친 소음은 대화를 방해하고 그리고 작업 능력을 떨어뜨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 등은 별도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최소화하고 그리고 흡음제, 방음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일반 사무완경의 평균 소음은 50에서 55데시벨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세 번째로 온도와 습도입니다. 사무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표만 기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온도와 습도를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봄, 여름, 그리고 여름, 그리고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기온, 습도, 그리고 유효 온도를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습도에 관련된 부분은요. 퍼센테이지별로 불쾌지수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5단계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70 이하로 맞춰지도록 불쾌지수를, 습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DT 증후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VDT 증후군까지 보실 텐데요. VDT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키보드에 입력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CPU 처리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VDT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VDT 장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VDT 증후군인데 이런 VDT 장치의 전자파의 장치가 노출되면서 있게 되는 새로운 직업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영상 표시 단말기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그런 한증세가 되겠고요. 증상들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VDT 증후군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내에서 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무관리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들은 아마 크게 외우셔야 되거나 용어상이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